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4회차가 벌써 찾아왔습니다 아 뭔가 이상한데? 어째서 금일에 맺는 일은 무엇인가 밥이 있구요 카레와 우리 돼지고기 어 버섯하고 햄이 들어있습니다 뭐 당근 요런 것도 들어있고 어묵하고 양파 같은게 섞여 있군요 콩나물이 되겠습니다 콩나물이 되고 하나는 오이무침이 오이무침이 되겠습니다 음악 틀어 놓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좋아요 아 젓가락 젓가락 옆에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있죠 음 음ツ 간이 잘 되어있군요 간이 잘 되어있군요 습 습 습 습 습 아니요 누나가 해놓고 간 거 같던데 습 습 누나가 이랬습니다 습 습 먹방계에 떼운 떼 뭐라구요 새로운 색별이라고 ㅋㅋ ㅋㅋ 와..노래소리에요 습 습 습 아 노래소리 죽였습니다 제가 쓰는 요리는 라면 어 막말하네 바로 차단 아 아 아 아 저녁한 후 먹는 저녁이라 음 저 방송한지 오래됐죠 유튜브하고 아프리카라는 했을 뿐이지 음 음 잼슨 또 노력하고 나서 밥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글쎄요 200만이 되면 몇이나 돼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제가 2010년도에 12년 전역할 때 입고나온 군대티입니다 실제로 12년도에 입고 전역한티입니다 아 아 아 91년생입니다 여러분 밥을 조금씩 먹어야 되겠구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가온다 KCTC 넣었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럴수있지 그럴수있지 카레에요 카레 아 절 보고 극복했다고요? 저는 그 아이디를 처음보는거 같은데 아 시말봐요 투콤이에요 제꺼 제꺼에요 제꺼 나 절대 같이 잤어요 이게 제가 만든거 아닙니다 아 근데 왜 뭐가 팔려도 상관없어요? 응 아 근데 왜 뭐가 팔려도 상관없어요?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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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흠 흠 흠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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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내 컨텐츠 말고 다른 거 아냐고 유튜브 참고해 주십시오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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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 56 흐흠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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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서 오십시오 음 레인보우 이벤트 하죠 음 아이오서 오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해드린 곱하기를 없애버렸어 그리고 플러스로만 만들었어 weit 장인데 고소하고 others 음악이 좀 큰가? 음 치킨 먹방 음 글쎄요 3%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나와봐야지 뭐 눈 크게 뜬게 이겁니다 흐흐흐 흐흐흐 메가버닝이긴 또 저야 모르죠 다음 곡 배부르다 슬슬 이건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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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개전도에 전역한지 몇 년인데? 전역한지 내년이면 6년쯤이다 맛있다. 카레 그럼 당장 쓸모도 없는데 어? 어그로? 어그로 자전 준비해야되겠구만 시장 누구야 어깨 3단계를 해줘 어? 나갔어? 어그로 썼어? 차단 나갔음 차단 가만히 있었으면 용서 이해못되고 어그로 아니었으면 기다렸겠지 나갔으면 차단이지 바로 컷 어? 침묵질? 바로 컷 아 오늘 서령이요? 좋은 것 같아요 Nu 한입 주라고 맛을 보세요 흠흠흠흠 흠흠흠 설탕 아 배불러요. 배 터질 것 같애. 아 맞아요. 밥 안 남기는 스타일이에요. 반찬은 안 먹어도 밥은 먹어야 돼. 아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침 저녁까지. 아침 점심까지. 한 그 점. 호식은 무엇일까요? 호식은 무엇일까요? 아. 용호식입니다. 연식입니다. 감이라고. 감이라 그래야 되나. 감은 생명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만. 사이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 스토리 Мар엘이4 스토리아 바이러시아